어희도 저는 솔직히 데뷔 초... 몇 년 후의 영상들도 솔직히 못 봐요. 민망해서 래퍼라인 형들 RM, 슈가, 제이홉의 영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컸고 이번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참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멤버들의 빈자리가 확실히 느껴졌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아미거든요 가족도 아니고 BTS 멤버들도 아니고 아마 그림 혹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아니면 운동 쪽으로 갔거나 제가 더 Mhm screta 이 그런 부분은 동작은 Shift Todo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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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